네 말씀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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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달이요. 다음 달이요 다음 달에 태어나 훈련사랑한테 한 말씀하세요 아 할머니다 그러고 건강하거라 그러세요 건강하라 그러세요 건강하거라 네 그렇지? 네 아니 그래도 오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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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살려 네 또 또 말씀해 보세요 계속 또 뭐라고 노래 한 곡 불러주세요 딸 생년달한테 노래 한 곡 노래 한 곡 계속 불러나 네 불러주세요 딸이랑 빨리 불러라만 엄마가 엄마가 한 곡 불러주세요 노래 잘 불러나 잘 불러나 노래 부르는 겁니다 네 지금 부르기 싫죠? 음 불러라 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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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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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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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